야! 야! 얘기 좀 들어가! 어! 자기가... 차 가는 거 같았죠? 야! 과절! 누나 오버한 게 한 번 보여주지 저리로 가, 진짜 가! 구준병! 아! 물 좀 열어봐! 할 말 있다고! 야! 구준병! 물 좀 열어봐! 야! 나 할 얘기... 어! 구준병! 어! 아! 자식이... 구준병! 해설인은 밥 한 번에 안 써줘요 왜요? 저는 한 세 번 사줬는데요 밥을 안 써줘요 맨날 사달래요 왜요? 꼭 내보내주세요 인상 헤엑에